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76장 모세가 미디안으로 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를 떠남. 그 날들에 암무람의 아들 모세는 여전히 구스의 땅에서 왕으로 있었다. 그가 그의 나라에서 번성하였고 그가 이 의와 정의와 온전함으로 구스 자손을 다스렸다. 그래야죠. 구스의 모든 자손이 모세가 다스리는 모든 날 동안 그를 사랑했고 구스 땅의 모든 주민이 그를 크게 두려워했다. 모세가 구스를 다스린 지 40년에 모세는 그의 보좌에 앉아있었고 왕비 아도니아는 그의 앞에 있었으며 모든 귀족들이 그를 둘러앉아 있었다. 왕비 아도니아가 왕과 고관들 앞에서 말했다. 너희 구스 자손이 이 오랜 시간 동안 한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분명 이 사람이 40년 동안 구스를 다스리면서 그가 나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가 구스 자손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구스 자손아 듣고 이 사람이 더 이상 너희를 다스리지 않게 하라. 이는 그가 우리의 혈육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라 내 아들 메나 크루스가 장성하였으니 그가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너희가 이집트의 왕의 노예인 이방인을 섬기는 것보다 너희의 주의 아들을 섬기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구스 자손의 모든 백성과 귀족들이 왕비 아도니아가 그들의 귀를 귀에 한 말을 들었다. 모든 백성이 저녁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키키아노스의 아들 페나 크루스를 그들 위에 왕으로 세웠다. 구스의 모든 자손이 모세에게 그들의 손을 대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구스의 자손이 그들이 모세에게 한 맹세를 기억하여 그들이 그를 해치지 않았다. 그러나 구스 자손이 모세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그를 크게 존귀히 여기며 보냈다. 모세가 구스 땅에서 나아가 고향으로 돌아갔고 더 이상 구스를 다스리지 않았다. 모세가 구스 땅에서 나올 때 그가 66세였다. 이는 이일로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로 주께서 옛날에 이스라엘 함의 자손의 학대로부터 나오게 하시려고 정하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아멘 모세가 미디안으로 감 모세가 바로로 인하여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여 그가 미디안으로 갔다. 그가 가서 미디안의 우물 곁에 앉았다. 미디안 사람 루엘의 일곱 딸이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러 나왔다. 그들이 우물로 와서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물을 길렀다. 그러자 미디안의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냈으나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 딸들이 집으로 그의 아버지 루엘에게 돌아와 그에게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한 일을 말했다. 그들이 말했다. 한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기러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루엘이 그의 딸들에게 말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루엘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리고 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그가 그와 함께 빵을 먹었다. 루엘이 모세를 감옥에 가둠. 모세가 루엘에게 말하기를 그가 이집트에서 도망하였고 40년 동안 구스를 다스렸으며 그 후에 그들이 자기로부터 통치를 빼앗아 가고 자기를 종기여기며 선물들을 주고 자기를 평안히 보냈다고 하였다. 루엘이 모세의 말들을 듣고 루엘이 속으로 말하였다. 내가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것으로 내가 구스자손을 달랠 것이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서 도망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를 잡아 감옥에 누워 모세가 감옥에서 10년 동안 있었다. 참 중요한 그런 아버지의 뜻에 있는 인물들 자녀들은 대부분 이렇게 옥살이를 하네요.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종살이를 하든 옥살이를 하든 뭘 하든 그게 좀 과정인 것 같아요. 참으로 어려운 길입니다. 어쨌든 모세가 감옥에 있는 동안 루엘의 딸 시뿌라가 그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줄곧 빵과 물을 가져다 주었다. 하느님이 바루를 나병으로 치심. 온 이스라엘 자손이 아직 이집트 땅에서 온갖 고된 노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고 그 날들에 이집트 사람들의 손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혔다. 그때 주께서 이집트 왕 바루를 치셔서 그가 그의 발바닥에서 그의 정수리까지 나병이 생겨 괴로워하였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여 그때 이일로 죽게로부터 이집트 왕 바루에게 임한 것이다. 주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된 노동으로 인한 부르지즘이 죽게 상달되었다. 그러나 바루의 노가 그들에게서 돌이켜지지 않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뻗어있었다. 바루가 주 앞에서 그의 목을 굳게 하였고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의 짐을 늘리고 온갖 고된 노동으로 그들의 삶을 힘들게 하였다. 왕비인 아바라하니시 그에게 낳은 세 아들과 두 딸이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라하니 첫째는 오드리고 둘째는 아디감이며 셋째는 모리온이다. 그들의 누이는 언니의 이름을 바시아하고 둘째는 아구시다. 왕의 장자 오드리는 어리석고 성격이 급하여 말을 빨리했다. 그러나 아디감은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스트의 모든 지혜를 알았으나 용모가 볼품없고 살이 두껍고 키가 매우 작았다. 그의 키는 한 큐빗이었다. 왕이 그의 아들 아디감이 모든 일에 총명하고 지혜로운 것을 보고 왕이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를 대신하여 그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왕이 그를 위하여 아비로세 딸 구드라를 아내로 주었다. 그는 열 살이었고 그 여자가 그에게 내 아들을 낳았다. 그의 아니 그때 열 살인데 그 아들을 낳을 수 있었는지 하긴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르겠죠. 그때는 좀 더 성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담 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진짜 막 하늘의 별들과 같이 사막의 모래알, 바닷가의 바다의 모래알 같이 이렇게 자순을 낳으려면은 아마도 일찍 좀 이렇게 신체적으로 좀 발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는 좀 자녀의 고통이 있겠지만 아무튼 더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고통도 따랐겠지만 또 빨리 낳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튼 진행하겠습니다. 그에 그가 가서 세 아내를 얻어 여덟 아들과 셋 딸을 낳았다. 왕의 병세가 심하여 그의 살이 마치 태양이 뜨거울 때 여름에 들에 던져진 시체의 살과 같이 악취가 났다. 아 참 병이 심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왕이 자기 병에 매우 심한 것을 보고 그가 명하여 그의 아들 아디감을 그 앞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였고 그들이 아디감을 그를 대신하여 그 땅위의 왕으로 삼았다. 바로가 죽음 3년이 지나서 왕이 수치와 치욕 가운데 죽었다. 그의 신하들이 그를 옮겨 소한 미스라엠에 있는 이집트 왕들의 무덤에 장사였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왕들과 같이 그를 향하여 향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의 살이 썩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악취로 인하여 그에게 가까이 가서 향으로 처리할 수 없어서 그를 급히 매장하였다. 이 일이 주께서부터 나와 그에게 임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가 그들의 날들에 이스라엘에 행한 악을 갚으셨기 때문이다. 그가 두려움과 수치 가운데 죽었고 그의 아들 아디감이 그를 대신하여 다스렸다. 이렇게 해서 76장이 마무리됩니다. 다음엔 77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